여행을 한 번만에 가르쳐줬어 너네 벌써 다 자리 잡았어? 저꺼워 이거 내 자리야 비켜 여기 누워 있을 거야, 저꺼? 아니야 아직Out 쭈꿈 이거 니 침대 아니야 이거 내 침대야 집에 들어가서 자 꼬미네 집 많잖아 내려가 쪼금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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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이거 내 베개야 이건 임산부 전용 베개라고 잘 거다 쪼금 내려가라 내려가라 나는 이제 잘 거다 쪼금 내려가 쪼금 언제 또 올라왔어 쪼금 뭐 만지라고? 쪼금 오늘은 내 침대 날이야 오늘은 내가 침대에서 자는 날이야 오늘은 못 올라와 침대에 엄마 엉덩이를 왜 때려 여우도 올라왔다 거봐 네가 올라오니까 여우도 올라왔잖아 여우야 너무 편하게 자리 잡는 거 아니야? 그럼 쪼금 있으면 또 탱이도 올라온다고 자 다 내려가 다 내려가세요 쪼금 귀여워도 안돼요 내려가세요 오늘은 침대 못해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내려가 거기서 자 탱탱 탱 내려가서 자 탱 내려가서 자 탱이 오늘 침대 사용 금지야 못 들은 척 하지마 저기요 아저씨 탱이 아저씨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돼요 탱 오늘 여기서 주무시면 안돼요 내려가세요 침대 내려가세요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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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세요 옳지 거기서 주무세요 아저씨 아저씨 여기 안된다고요 아저씨 여기 안된다고요 너넨 여기가 여기가 낙지 여기가 여기가 침대에 담아 아저씨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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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여우는 결국 엄마 옆자리를 차지했고 꼬미는 발밑자리를 차지했군 탱이 오늘 여기서 자기로 했어? 새침떼기 댕청 댕청 시바견 고미탱이 시바견 고미탱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봐 시바견 고미탱이